왼쪽은 홍태성 대표님 야쿰 뭐하는거야? 경사 경사 이런겁니다 어떡하려고 그랬는데? 또 내가 모르는게 뭐가 있나? 모를수도 있지 그럴 수 없지 우리 팀장님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다 잡았습니다 유성윤에 대한 많은 정보가 좋은 거래였습니다 우리 유성윤은 이제 나 아니야? 내 모든걸 알고 싶겠지 니가 나에 대해 모르는게 하나 있어서 이건 너만 아는거야 이건 너만 아는거야 정말 정말 재밌게 해결될수 없지 그렇게 생각나는 없지 엔진 너만 더 재밌게 해결될수 없지 우리 알지 먹을 시간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해결될수 없지 그냥 나에게 재밌게 해결될수 없지 그럼 나에게 더 재밌게 해결될수 없지 그냥 맘에 우리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더 재밌게 해결될수 없지